아 진짜 너 왜 그렇게 음지야 오늘부터 너랑 나랑 특금 가야 돼 알았어? 안 된다고? 싫다고? 잠시만요 저거 뭐지 하나 가져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이게 왔어요 제가 이거 소리를 들려줄게 드디어 이놈이 왔어 뭘 방구야 이게 근데 문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여줄게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요거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그 얘가 생긴 게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그냥 이렇게 선으로 왜 요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게 음 잡기가 힘들어 절대 못 잡아 이거 도렛파솔라치도 이거 못해 도가 어디지? 오타마톤이 역 쳐야 되나? 어 오타마톤 이런 악기거든요 아이씨 이거 음을 못 잡겠잖아 아이씨 내 오토마톤 음치고 제거는 지금 막 겁나 잘 부르잖아 내 오토마톤 왜 음 이거 환불해야겠어요 아이씨 환불 사유 오타마톤이 음치 내 오토마톤은 음치야 아 귀엽긴 한데 야 너 왜 그래 왜 음치니 너는 다시 해봐 해야지 아이씨 아이씨 breath Ph um Chao 쁠쁠쁠쁠¡ 저는 닭WORK끼리 Romans esteem 쁠쁠쁠쾌 이게 다가가 fact Everyone look so weird 나가봐 쓰레기 사람들이 음질하고 놀린다고 웃을때가 아니라고 그치 그렇게 시무룩 해야지 시무룩 시무룩 뭘 다를거에요 사랑 Everybody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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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 왜 그렇게 음지야 오늘부터 너랑 나랑 특근 가야 돼 알았어? 안 된다고? 싫다고? 앙탈버려도 안 돼 오늘부터 특근 가야겠다 진짜 싫다고 앙탈버리는데요 아 이거 갖고 오는 건 재밌는데 근데? 야 어떡하턴 똑같이 사줄까? 검은색이요 나중에 한번 찍어줄게요 지금은 지금 당장은 뭐 찍고 어린애들이 손에 끼는 걸 달모래요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야 진짜 이것도 힘들어 아 진짜 이것도 힘들어 promote i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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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